최근 한 수산물 전문 유튜브 채널에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지난달 소래포구 종합 어시장을 방문한 유튜버에게 호객 행위를 하는 상인. 대뜸 바구니를 가져와 킹크랩과 대게 무게를 달아보겠다고 하더니 저울에 올렸다가 무게를 보여주지도 않고 얼른 내립니다. 아니 몇 킬로인지는 저는 보지도 못했네요. 그럼 대체 뭘 보여주신다는 건지. 무게를 미쳐보지 못했는데도 상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격을 부릅니다. 다른 가게에선 가격표에 광어가 1kg당 4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만원을 부르기도 하고 일부 상인은 다짜고짜 수조에서 생선을 꺼내 바구니에 담더니 발로 끌기도 합니다. 호객 행위 어조는 점점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내가 매번 해먹어. 근데 저희도 솔직히 이게 1, 2만원짜리도 아닌데. 빈손으로 시장을 나선 유튜버는 사람들이 욕을 하던 게 이제는 이해가 간다며 여긴 안 될 것 같다. 골마도 단단히 골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소래포구 종합 어시장의 과도한 호객 행위와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결국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에 6개 부서 합동 단속 결과 일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벌인 점검에서 실제 무게와 다르게 표시되는 저울이 9개나 적발됐습니다. 5kg짜리 추를 올렸을 때 허용오차인 60g을 넘어서는 차이가 나는 게 확인돼 개선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구청은 또 위생 관련 규정을 어긴 젓갈 개장업소 두 곳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가게 3곳은 관련법상 시장에 속하지 않는 회센터 소속이라 구청에서 직접 처분을 내리지는 못했고 대신 상인의 차원에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만 3천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제육볶음 사진이 공개돼 가격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1만 3천원짜리 휴게소 제육볶음이라는데 라는 제목의 게시물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제육볶음은 밥, 김가루와 함께 한 접시에 나왔고 김치와 깍두기, 마늘장아찌 같은 반찬과 건더기 없는 국 등이 한 상으로 제공됐습니다. 글쓴이는 이 사진과 함께 휴게소 음식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른다면서도 혹시 식기와 받침대까지 포함된 가격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너무 비싸다. 휴게소에선 화장실만 다녀오자거나 휴게소에선 뭐 먹는 거 아니다. 혹시 1,300원에 잘못 쓴 것 아니냐. 잔반 사진을 올리신 것 아니냐며 공감했습니다. 다만 국밥도 만원하는 시대에 휴게소 음식이 저 정도일 수밖에 없다. 저 휴게소 음식값은 비싸지만 품질은 괜찮다는 옹호 의견도 나왔습니다.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은 6,304원으로 2년 전보다 11.2%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는 품목은 떡꼬치로 4,000원에 넘겼고 핫도그 역시 4,500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단한 한 끼 식사였던 우동은 6,500원, 라면도 5,000원 수준이었으며 돈가스는 15% 올라 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21년 기준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매장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평균 33%에 달하는 점 등을 들어 가격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건을 더 싸고 저렴하게 사게 하기 위해 전통시장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본의 유명 성인 영화 배우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모자 하나를 10만 원 넘는 가격에 구매한 영상이 확산되면서 바가지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배우는 모자 가게 주인이 알록달록 화려한 털 모자 하나를 보여주자 오사카 스타일이라고 말하며 흡족했는데요. 가게 주인은 밍크 모자라면서 가격을 묻자 20만 원이라고 대답합니다. 배우는 흥정을 통해 13만 원까지 깎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자 중국산 제품이라고 표기돼 있고 온라인에서는 비슷한 디자인의 모자가 5만 원 안팎의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유리꾼들은 내 얼굴이 빨개진다. 다른 데보다 2배 넘게 비싸다며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번 달은 웃음으로 판단을 overse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답불이 되면서 유리꾼들이 나를 입을 수 있습니다.